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래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두번째 시간이구요 깁슨의 레스폴과 sg 를 사용해서 메사부기 캘리포니아 트위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크랭크업 되기 전 클린 사운드 그리고 크랭크업 되기 전에 앰프 게인 사운드 크랭크업 되기 전에 레드락스와 연결한 사운드를 들려 드릴 거구요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클린 앰프 게인 역시나 레드락스를 연결한 사운드를 이어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구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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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 갖다가 쳐보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메이저 브랜드의 가장 유명한 기타들을 가지고 시연을 진행을 하니까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할로우바디와 슈퍼스트레스를 또 동일한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못 참는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